연수구는 4월 1일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연수구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 남동연수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 인물적 자원의 교류 및 자문 등 노후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과 함께 구청 평생교육과의 참여로 청년, 여성 대상 맞춤형 노후 서비스 및 50플러스 행복 노후준비 스케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구와 국민연금공단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행복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